입법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단계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입니다 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단계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 예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절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다시피 한국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영역별로 구분된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련 법안들을 다 심의를 하고 있다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 법안 발의를 통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그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돼요 그리고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법안은 본회의에 넘겨주고 어떤 법안은 그냥 자기들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말고 있어 죽어 이렇게 하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18대 국회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본회의로 올라가서 표결에 들어간 법안 중 97.4%가 가결이 됩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이 법안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상임위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운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바로 상임위원회다 라는 그러한 얘기죠 좀 일반적인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절차를 한번 단계단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국회에 발의된 법안 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로 국회에 접수가 되는 거죠 접수가 되면 국회의장은 접수된 법안들을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출이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 법안의 내용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법안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떤 상임위원회로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운영위원회하고 국회의장하고 이제 이런 경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자 당신들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이 법안을 논의하시오라고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의 발의된 법안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상임위와 연관이 된 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두 개 이상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그 법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에서 단일한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이제 회부가 됐어요 그 법안이 그러면 일단 그 법안을 만든 의원이나 혹은 그 법안을 제출한 정부의 소관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그 위원회에 와서 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취지 설명이 이제 끝나게 나면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문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 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끝나게 되면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에 앞서서 법안의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대체토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법안의 전반적인 사항 그 법안이 왜 만들어졌는지 뭐 이게 만들어지면 대충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대체토론이 이제 끝난 경우 공총회가 열리게 돼요 근데 공총회 그러니까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법안들 이런 법안을 이제 우리가 논의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법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재정안이거나 혹은 이미 있었던 법안이지만 완전히 그냥 다 있었던 법이지만 그것을 전체 막 대정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공총회를 열어야만 합니다 근데 안 열 수도 있어요 위원회가 공총회 생략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총회 안 열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총회를 열므로 인해서 그 법안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공총회가 끝나고 나선 소위원회가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그 위에 있는 그 자신의 상임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로 이제 올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 법안에 대한 보고서 보고를 이제 그 전체 상임위원회 하고 난 다음엔 축조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돼요 축조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법안을 한 조문 한 조문씩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이 법안 한 조문 조문 하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심사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전체에서 하는 축조심사는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체 상임위로 올리기 전에 이 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제 반드시 축조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토론 찬반토론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할 거냐 말 거냐를 둘러싼 표결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 표결이지 사실 우리나라 위원회의 의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만장일치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되는 굳이 표결을 그러니까 표를 찬성 반대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합의가 특히 이제 정당 간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표결 없이 본회의로 부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건데 간혹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쟁점 법안들인 경우 간혹 투표도 합니다 표도 하지만 이 개별 위원들이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이제 그 기록은 남지는 않는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안 가결이고 또 하나는 수정 가결이에요 원안 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된 법안 원래 그냥 최초로 의원이 발의를 했든 정부가 제출을 했든 원래 그 형태로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안 가결이에요 수정 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수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해서 원안을 수정을 해서 가결시킨 거 이제 이게 수정 가결 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은 그래도 운이 좋은 법안들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약 80%에 달하는 법안들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법안들은 거의 그 상임위원회 안에서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안이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 폐기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대한폐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건 그나마 좀 나아요 왜 났냐 하면 내용이 유사한 동일 제명의 법안들이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고 그것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 냈었던 그 법안들은 다 폐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대안의 그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그냥 폐기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 폐기라는 거죠 임기 만료 폐기라는 것은 논의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다룰 가치가 없는 법안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법안은 자동적으로 죽어버리는 법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 폐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작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원래 그 취지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의 위헌성이나 혹은 다른 기존의 관련 법률들과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를 해서 그 법안의 어떤 합헌성과 체계성 다른 법률들과의 어떤 조화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이런 심사를 하게 한 건데 우리나라만 이런 일들을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그냥 입법 보조기고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체계작구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거의 유일하게 상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법사위가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가끔 이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오용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다라는 겁니다 법사위가 단순히 체계작구 이런 형식적인 측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가 만든 법안의 내용까지 건드는 건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변경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원래 그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원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법사위가 이 회부된 법안을 의도적으로 계류시키는 거예요 입법 지연의 수단으로 이 체계작구 심사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법안 여야의 이 찬반이 굉장히 심하게 갈려서 막 싸우고 있는 법안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야당이 그 법사위 위원장직을 체제하고 있는 경우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위의 위원회 옥상옥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자주 받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herbs을 막싸고 있는 거고 은하가가가고 있는 게 잊지 않은데요 그리고 오늘의 주식은 두 번째 단계의 요소